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2년도에는 두 번의 아주 중요한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그리고 또 6월에 있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 두 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이미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동놈들 1권부터 5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공개한 바와 같이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 다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권이 바뀌기 전의 일이고 다른 한 번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 달이 최대지 않아서 치루진 선거에서도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증가와 감소작업이 선관위가 직접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를 통해서 낱낱이 발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민경욱 대표와 함께 아주 열성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치고 있는 박주연 변호사가 최근에 이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개표 상황표에서 발각된 특별한 작전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입니다. 아주 어제 이럴 겁니다. 경기도지사선거 등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명백한 증거. 개표 상황표 증거를 개표 상황표에서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각됐다. 이런 내용을 박주연 tv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것들이 제보에 의해 가지고 하나씩 덜쳐지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오늘은 박주연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증거물들을 공개를 했네요. 20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뿐만 아니고 2017년 대통령선거 이후에 치루진 모든 공직선거는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증감작업과 함께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선관위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개표가 끝난 상태의 투표함 속에 있는 후보가 받은 실물로 된 투표지수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0년도 4.15 총선 재금표장에서 등장한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 속에 있는 거의 모든 투표지들을 갈아치운 그런 정황들이 속속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고 그다음에 가장 연장자로서 2020년도 재금표나 정거 보존 과정에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권오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4.15 총선 관련해서 법원에 제출된 모든 투표함은 다 위조된 투표지들로 다 갈아치워졌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자 할 정도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보시기에 좀 특이합니다. 이 한 번 보시게 되면 박주연 변호사 얘기합니다. 2월 1일 지방선거 김동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정신나간 짓을 했습니다. 개표 상황표 관내 사전투표함 투표 용지 교부수가 2237매였다가 2776매로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276매였는데 500표 차이가 나자 다시 2776표로 그렇게 수정해서 고쳐버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개표 상황표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개표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투표소에서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이걸 수정하는 작업 언제 개표할 때 투표자들에게 교부한 투표 매수를 바꾸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고양시 덕양규의 일산 이동인데 이 보시게 되면 2237매를 그냥 줄을 쭉 꺾고 2776매로 이렇게 고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주연 변호사가 공개한 그런 자료를 좀 상시하게 보니까 이게 2022년도 6월 1일 개표할 때입니다. 22시 그러니까 10시 9분입니다. 10시 9분에는 투표용지 교부수가 2276매 그래서 마이너스 50을 처리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결론이 이겁니다. 6월 1일 개표장에서 22시 09분에는 투표자들에게 교부된 투표용지 매수조의 2276매였는데 한 50여분 지난 22시 53분에는 2776매로 수정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보셔야 될 것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 2276매지 않습니까 이거는 변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개표장에서는 이미 투표용지 교부수입니다. 투표 현장에서 결정된 수치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수치가 2776매로 고쳐진 겁니다. 22시 09분에는 2276매였다가 그 다음에 53분에는 2776매로 바뀐 겁니다. 박주연 변호사 이야기를 제가 상세히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제가 추측하게 되는 것은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투표용지 교부수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뭐 승관이 사람들은 극구 부인을 하겠죠.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거짓말을 태산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라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까 특히 숫자 가운데서도 선거 데이터 후보가 받은 득표수는 조작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 지사선거를 다 조작을 했죠. 조작을 했는데 이번에 일산이동이니까 고양시 덕양구 일산이동은 조작을 얼마나 했냐 승관이 사람들은 우리 절대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선관위가 조작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중앙선거관리원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은 사람 가운데서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분석해 봤지 않습니까 분석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득표수를 이동시킨 그런 정거물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거의 예외 없이 경기도의 선거구에서 김동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은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 100장당 5장을 훔쳐가지고 김동령에게 더해주고 그다음에 정의당 후보 황 후보한테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당 조작값 30%만큼 훔쳐가지고 김동령에게 그냥 공짜로 넘겨주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약탈당한 후보는 무소속 강용석 후보죠. 강용석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 조작값 50% 적용해가지고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김동령에게 대해줬지 않습니까 그게 선거 데이터에서 그대로 그냥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것이 고양시 덕양구 분석 결과거든요. 이게 김은혜 후보한테서는 10%를 훔쳤네요. 10% 그다음에 아마 이게 좀 잘못됐을 겁니다. 5% 강용수 후보한테서는 50% 한번 보시죠. 이렇게 딱 다 16표니까 17표 가운데 16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 결과가 다 나오는 겁니다. 김은혜 후보한테서는 고양시에서 10%를 훔쳤네요. 100표 가운데 대부분은 5%를 들키지 않도록 조작값이 대부분 다른 경기도의 선거구에서는 5%를 적용했는데 여기에서는 김은혜 후보한테 10%를 적용했네요. 그래가지고 다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를 다 이렇게 훔친 겁니다. 김은혜 후보가 빼앗긴 수가 1790표를 빼앗겼네요. 1790표를. 그래가지고 이제 거소선상투표에서 15표를 빼앗기고 우편투표에서 635표를 빼앗기고 식사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203표를 빼앗기고 중산 1동에서 83표를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일산 2동에서는 몇 표를 빼앗겼는가 하니까 135.60표니까 반올림해가지고 136표를 빼앗긴 거예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소투표에서도 훔치고 10%만큼 그다음에 우편투표에서도 10%만큼 훔치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10%만큼 다 훔쳐가지고 총 훔친 표수가 1790표를 김은혜 후보한테서 훔쳐가지고 김동영 후보한테 더해주는 김문혜 후보한테서 마이너스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김동영 후보한테 플러스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정의당의 항순식 후보에서는 5%를 적용했네요. 5%를 적용해가지고 17표를 훔쳐가지고 김동영 후보한테 더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강용석 후보 이게 이제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전산 조작과 함께 부수적으로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는데 그것이 아마 이렇게 박주연 변호사한테 걸려든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일산 2동인데 일산 2동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김은혜 후보는 136표를 빼앗겼고 이게 다 이제 김동영 후보와 함께 더해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항순식 정의당 후보는 한 표를 빼앗겼는데 0.70표를 반올림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강용석 후보는 6.50표니까 7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정권이 박히고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경기도 지사선거도 다 조작을 해가지고 극적으로 김동영 후보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즉시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는 그걸 이제 받아들인 것이고 제가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생긴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이 하도 악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기 때문에 이런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해석해가지고 보통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 조작을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소 조작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산 이동에서 개표 현장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를 이렇게 바꾸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어쨌든 소망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부정선거하고 이렇게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다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치 권력을 지금 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세상이 악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거나 또 우리 세대의 그런 노후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부정이 이렇게 만연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일반적인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누군가 박주현 변호사에게 제보를 했는데 그동안 전산 조작에 의한 경기도 지사선거 득표소 조작 문제하고 맞물려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기 시작한 이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참 한국 작가가 쓴 아주 잘 쓴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지적인 욕구가 있거나 또 혼잡하고 혼탁스러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나 시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고 또 참 선거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정선거를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있게 파헤친 도덕놈들 1권부터 5권 총론이 1권입니다. 그다음에 2권부터 5권은 강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이 참 대한 조작공화국 대한부정선거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덕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